안녕하세요. 집수리다린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작업이 무시동 히터 작업이었는데 중국산 알리를 구입을 할까 하다가 어차피 중국산이긴 한데 국내에서 KC 인증을 받고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을 사용하려고 했던 이유가 물론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똑같은 제품인 알리도 판매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나는 중국산을 사겠다. 어차피 중국산이긴 한데 직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직구를 하시면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사실 직구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빨리 장착을 하고 싶었고 빨리 겨울이 오고 다음주부터 눈이 오고 추워진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구매를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국내 수입사에서 KC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직구를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고장난다거나 사고가 났을 때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조치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KC 인증된 중국산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25만원 정도 판매를 하는 건데 용량은 5kg짜리에요. 사실 2kg짜리 해도 충분히 한데 2kg짜리 용량을 수요가 많은가봐요. 없더라구요. 저는 일단은 빨리 장착을 하는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용량이 큰걸로 해서 조금씩 돌리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5kg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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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래에서 보십시오. 배기가 소리 날거에요. 이렇게 배기도 뺐고 흡기 라인이구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게 이제 연료 휠터랑 펌프 이렇게 펌프. 연료 라인은 이제 저기 순정 디젤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저기 가솔린 엔진 이면은 무시동 휠터면은 여기서 티로 따가지고 빼려고 했었어요. 이 휘발유를 근데 경유더라구요. 사용연료가 경유라서 그래서 이 연료 펌프 라인 어 여기 여기를 이제 이따가 다시 가접을 해야 되요. 여기 연료 펌프 보시면 여기 연료 펌프 라인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안에 꽂아 가지고 어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예 가지고 요거를 다 불질을 한 다음에 타공을 했구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꽂아 가지고 어 지금 연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밴의 무시동 휠터를 장착하실분들은 창구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 이제 설치하는 영상은 이후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수리 달인이었습니다. 어 요 앞에 보이는건 무시동 휠터를 장착을 할 건데 이제 올겨울 어 물을 빼지 않고도 아 이제 고수척을 이제 맘 편히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무시동 휠터 자리를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공간에 나오는 것이 요 하단부입니다. 어차피 바닥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 공구함 이라던가 이제 이런걸 활용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또 다시 단원을 쌓을 거고 그래서 구조변경이 이제 며칠 이내로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 웬만한 구조변경을 끝내고 나서 짐을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구조변경이 진행이 되지만 이제 추가적인 짐을 더 올리게 되면 이제 중량이 오버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중량 오버때문에 어 더 이상 이제 적재를 그만하고 어 일단은 이제 구조변경이 마무리되면 어 그때는 이제 딱 조긋조긋이 이제 자리를 잡아갈 생각입니다. 어 그전에 이제 뭐 무시동 휠터 정도는 장착을 해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주문을 했고 용량은 5kg 짜리입니다. 5kg 짜리가 필요가 없는데 2kg만 해도 충분할 건데 일단은 2kg 짜리가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냥 5kg 를 했고요. 뭐 이왕이면 뭐 열량이 높은 걸로 하는게 어 네 그래서 여기는 흡기고 여기는 어 이제 어 배기 여기 흡기 배기기 때문에 배기를 이제 이왕이면 이 고아서찾기 있는 쪽으로 아니면 요렇게 해줄건지 그래서 어차피 호스로 빼주면 되니까 최대한 공간 활용도를 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지금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이왕이면 요 안에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요 안에 요렇게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싶은데 어 요렇게 이제 베이스판이 있습니다. 요걸로 어 기준을 잡고 어 타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모양이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요렇게 장착이 될 거니까 이거를 맞춰보고 어 나야겠죠. 이제 차체 프레임하고 간섭이 없어야됩니다 420mm 420mm 480mm 부시면 이제 머클로 해서 이 가로 프레임이 여기 걸려버리면 볼트를 못쓰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나오든지 여기에 나오든지 서백이 드려야 돼 서백이 여기 있단 말이야 기준이 420mm 헤헤헤 걸리네 지금 가로 프레임이 안걸리는 위치가 위치가 연전방이 300mm 300,600mm 인데 어차피 가로로 안 되면 이렇게 가야 돼 안 되면 이렇게 가야 돼 오케 오케 오오 딱 들어가 딱 들어가 딱 들어가 340mm 280mm 380mm 280mm 380mm 280mm 340mm 오케 조금만 더 가도 되고 천데 이래 이베 이거 이제 구멍 헷갈려갖고 따르고 구멍 뚫는다 이제 홀커터까지 이렇게 요거는 진짜 칭찬할만하네 요거는 좀 칭찬해주고 싶어 제가 홀커터을 몇팔 사야지 막 이렇게 하고 떠는데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탭오일을 써주세요 이 철판 드릴이 맞아? 콘크리트 드릴 같은데? 조금 유심스럽다 아까웠지? 이게 위치를 잡는 거라서 잘못 뚫으면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게 몇팔짜리에요? 팔? 팔은 내가 있을거야 이거 틀리잖아 이거 아까 잘못해놔서 이렇게 해 봐야 돼 forty he 함께 하나 이쪽으로 여기 weld 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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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에 그릴바에는 그냥 28mm를 뚫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2mm 차이인데... 아, 이거 딱 봐도 이거 못 뚫어...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왠지 못 뚫을 것 같은데... 아, 불안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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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뚫릴까... 아... 아, 이거 철판도 못 뚫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얘랑 무조건 못 뚫어요. 지금 얘... 지금 얘... 얘... 적재함도 지금 못 뚫고 들어가는데... 얘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안 봐도 비벼...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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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역시... 굿 nerd 아, 이거 뭐야, 저게 보이려네... 콜쌈... 좁른 Tab 울 hmm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진 오케이잉 여기 8mm너트 하나 둘 셋 넷 딱 진짜 4개만 주네 어 여위보 됐네 하나씩 다 여위보 주더라고 너트는 없구만 넷 가장 이제 지금 해야할게 연루라인인데 연료탱크로 쓸 것이냐 연료탱크로 밑에 다운돼서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차체 경유이기 때문에 차체 디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차체 디젤이니까 똑같은 차체 연료탱크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어 호스를 껴서 어 그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 굳이 연료탱크를 따로 할 필요없이 까보면은 지금 이게 연료탱크라인인데 일단 그 라인인데 말이야 그러면 어 왜 왜 여기를 이렇게 넣어서 여긴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호스를 끼는거죠 아 따야될거같아요 차야될거같아서 여기 여기рать는데 돌리게끔 되어있을거같은데? 돌리게끔 돌아가자 눈비 돌리게끔 질 jusqu도백 이렇게 펌프랑 같이 있는데 보면은 뚫어서 꽂아놓고 실리콘을 발라도 돼요. 구멍 뚫어서 구멍 뚫어서 구멍 뚫어서 어우 이렇게 해서 여기 꽂는 겁니다 꽂아서 여기다 이렇게 껴주는거에요 그러면 기름이 빨리 들어가겠죠 moi 거기가 소중한 눈이 투명 곱 itt 이쁘기 ún 깜빡 selected 거리 좋rd 무늬치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필터를 달고 필터를 달렸어 이렇게 하면 끝나고 일단은 고담스페기 침하지만 이 침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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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쫄쫄겄네 반도와 비싼거와 싼거 차이. 이거는 이빨이 금방 나가요. 힘받는데 이거 쓰면 안돼. 다 이거 써야돼. 반도는 비싼거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터져. 이런데야 뭐 그렇게 상관이 없지만 힘받는데 이런 데는 됐습니다. 다 됐고 요거를 저 구멍 랜드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중간에 끊어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중간에 끊지 못하는 준비 중간에 끊지 못하는 준비 ılar 농이도 edge 지 회 미 monkeys 으 거 점심 고 조심 안 고춧가루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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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